오늘 고성욱 칼럼, 이제는 문화 해계몬이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의식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칼럼입니다. 제가 정치평론 방송 생활을 한 지간 한 40년 가까이 돼 옵니다. 40년 정도 되는 방송활동, 정치평론 활동을 통해서 제가 가장 모욕적으로 들었던 말들 있잖아요. 제가 도저히 용납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대목이냐면요. 방송사에서 저한테 이 용어는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라고 할 때예요. 사실 작가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곤혹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방송사 사정이 이래서요. 그러면서 막 읍수하듯이 부탁을 해요. 감히 지시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부탁합니다. 박사님, 제발 좌우라는 단어는 좀 보수 진보로 바꿔서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작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방송사가 그렇게 지시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모욕적으로 들었냐. 정치평론은 정치의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성국의 정치평론은 고성국의 정치 해석이고 이것은 고성국의 해석이 담긴 용어로 표현이 돼야 제대로 된 평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자유파와 종북주사파 이렇게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서 평론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파와 종북주사파 이 두 세력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게 정치평론가인 저의 해석이고 저의 해석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일물일어설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의 물건에는 딱 하나의 단어밖에 없다. 가장 적확한 그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평론가의 일이고 작가의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자유파와 종북주사파로 규정을 해야 지금의 정치 현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방송사의 직업들이 뭐라고? 직업들이 뭐라고? 감히 평론하는 사람한테 자유파는 보수로 표현하고 종북주사파는 진보로 표현해달라? 사실 제가 TV조선하고 제일 갈등을 많이 겪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 용어가 뭐 중요합니까? 뜻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가. 왜? 용어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도 생각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 용어거든요. 아니 뭐 세모병에 담나 네모병에 담나 물이면 다 똑같은 물이면 되지 뭐 어디 담으면 뭐가 안 그렇다니까요. 빨간색 유리병에 담으면 빨간 물이 되는 거고 파란색 유리병에 담으면 파란색 물이 되는 거예요. 물 자체는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여지는 수많은 대중들한테는 빨간 병 안에 있는 물도 파란 병 안에 있는 물도 같은 물이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간 병 안에 있는 물은 빨간색 물로 보이고 파란 병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파란색 물로 보인다니까 어떻게 보이는가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중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평론가나 작가는 일물이러설 그 하나의 사물에는 딱 적합한 하나의 단어만이 있다. 그걸 찾아낼 때까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것들 마음대로 자유파를 보수로 표현해라. 종북주사파를 진보로 표현해라. 이거야말로 평론가 알기를 개대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욕감을 느끼고 저항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는 진보한다. 어느 쪽 표현이 더 멋있게 들려요? 같은 말이에요. 발전이나 진보나. 그런데 역사는 진보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게 용어로 따지면 발전한다. 디벨롭 한다는 것과 진보한다. 프로그레스 한다는 것은 학술적 용어로도 프로그레스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더 뉘앙스와 컨텍스트가 프로그레스에 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성을 담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이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 종북주사파의 그 시커먼 추악한 모습을 진보라고 하는 긍정성이 가득한 멋진 용어로 이걸 위장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파와 종북주사파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로 표현해라.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저것들이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방송사가 그 종북주사파들에 끌려다녀서 우리 패널들한테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요. 반면에 보수는 원래 뜻은 그렇지가 않았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정치의 경병 과정에서 낡고 구태의연하고 곰팡랜하고 이런 개념들로 오염이 돼버렸잖아요. 이 용어 하나가 갖는 인정전쟁의 치열한 양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용어 하나를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말라 가지고서 제가 방송을 결국 그만두게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전쟁의 현장입니다. 이게 문화전쟁이라고요. 프레임 프레임 하잖아요. 프레임 프레임 당장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거 해봐도 돼요. 여러분들 눈 좀 감아보세요. 10초만 제가 10가지 셀게요. 이 10초 동안에 근데 다른 건 다 하셔도 좋은데 제발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네 10초 됐어요. 코끼리 진짜 생각 안 하신 분 계세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 할수록 코끼리가 상경하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프레임을 딱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코끼리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명상을 하고 화두를 붙잡고 하는 거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화두라고 하는 또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이 프레임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프레임 잡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화두조차 없어졌을 때 이제 해탈로 가는 거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용어가 갖는 힘만큼이나 프레임이라는 힘이 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가 처음 슬그머니 한 번 툭 던진 프레임 때문에 전 세상이 그 프레임 속에서 아우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모터스 특검 이런 프레임 툭 던져놓으면 결국은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 자유파가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프레임 전쟁이 종북주사파들은 윤석열 심판 프레임을 던져놓은 상태고 우리 자유파는 586 심판놈 프레임을 던져놓은 상태예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586 프레임이 다소 우세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자유파가 오랜만에 프레임 전쟁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반가운 얘기도 됩니다. 용어와 프레임 이게 문화전쟁입니다. 건국전쟁이라는 한 편의 영화와 서울의 봄이라는 또 다른 한 편의 영화 간의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용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전쟁의 현장입니다. 제가 진지전 기동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지전의 핵심은 문화해계문이 쟁탈입니다.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그 진지가 발휘하는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이 문화해계문이 전쟁의 가장 첨예한 영역이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어 언어의 영역이에요. 언어의 영역이에요. 언어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글이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담는 글이시거든요.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글이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누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텔레팟이 말고. 그러니까 문화전쟁의 핵심은 사상전쟁이고 사상전쟁의 수단은 말과 글이에요. 그 말과 글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문화해계문이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은 언어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종북주사파가 아니라 진보라고 진음보라는 언어를 오염시키고 자유파가 아니라 보수라고 뒤집어 씌워서 보수라는 단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 때 일제가 왜 우리나라 말과 글을 못 쓰게 했을까요? 언어해계문이 문화해계문이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거라서 무작정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 문화적 독립이라고 하는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만두는데 그만두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 문경의 당시에 초등학교에 일본군 일본인 교사와 박정희 대통령 같은 한국인 조선인 교사가 함께 근무를 했는데 일본군 교사는 칼 차고 다니면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헌병처럼.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말 우리글 못 쓰게 했단 말이에요. 글은 안 쓰면 돼요. 의식적으로. 말은 장난치다가 갑자기 넘어지다가 우리 말 그냥 나오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 둘이가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말로 얘기하는 것을 들킨 거예요. 그래서 처벌받았어요. 그걸 항의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군관학교로 가죠. 이 말과 글을 찾기 위한 우리 선조들 독립운동가들의 처연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독립운동사의 일대 사건으로 터졌던 것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조선어학회 사건. 이게 1942년에 터진 사건인데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말 지키기 우리 글 지키기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진 것은 3.1운동 직후부터입니다. 1921년에 조선어학회로 조선어 연구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10년 지나서 1929년에는 조선어 사전 편찬회로 조직됐습니다. 사전 편찬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선어. 이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 일대 사상 사조를 집대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세기 개몽주의자들이 백과 사전을 집필하면서 백과 전소파가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혼자 독학으로 한영사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라틴어로 돼 있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바로 그런 장면 드리는 거예요. 3.1운동 후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결성해서 20년 가까이 민족정신 수호를 위한 문화투쟁을 해요. 하는데 일제가 그걸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했던 일군의 문화독립운동가들을 일망타진을 하려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그게 1942년에 발생하는데 이때 33명이 건거가 돼서 그중에 2명은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순국해요. 최연배 선생 이희승 선생 같은 분들이 이때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정인섭 선생 이병기 선생 이은상 선생 안호상 선생 안재웅 선생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조선어 학회 사전 편찬은 민족정신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입니다. 이게 일제재판소의 판결문이에요.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일제가 가장 무서운 독립운동으로 조선어 지키는 이 일군의 지식인들을 지목하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 때 일본 침략주의자들로부터 우리말과 그를 뺏기고 오염당했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말을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서 완전히 오염시켜 놓은 데 이어서 종북주사파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언어를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있어요. 프레임을 종북주사파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우리말과 그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40년 정치 평론을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때가 바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용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자들이 거기에 저항하다가 결국 내가 잘렸다. 그만뒀다. 지금도 저 종북주사파 끊임없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서 그것도 자신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새로운 용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그 용어를 통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 여기에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 여기에 어떻게 대항해서 우리의 자유파의 용어로 자유파의 프레임으로 반격해서 카운터 해계모니 카운터 문화 해계모니를 다시 되찾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 자유파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사활적 문제인 것이다. 이 점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문제의식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성국 칼럼입니다.